인천시 교육청이 제22회 인천과학대재전에서 3분간의 과학소통을 진행합니다. 이 프로그램은 관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50기 팀을 선정했으며 해당 팀의 청소년들이 과학, 공학, 기술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알려줍니다. 학생들은 수업시간에 배우는 진화론과 생활 속에서 만나는 파이토케미컬 등 재밌고 다양한 주제의 과학 이야기를 들려줄 예정입니다. 10월 31일 첫 회를 시작으로 매주 토 일요일 오후 4시에 운영하며 인천과학대재전 홈페이지와 인천시 교육청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진행합니다.